안녕하세요. 산업자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 분과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우원식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과 저 김성환이 함께 대한민국이 기후악당국가로 불리고 있는 것 중에 주요한 요소인 해외 석탄 투자를 막기 위한 내 의원님의 공동입법 발의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위가 매우 심각하고요. 그 이후 기후위의 핵심이 결국 석탄 문제인데 그래서 세계의 많은 발전사들과 세계의 많은 유수의 은행들은 해외의 석탄 투자를 근원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은 최근에까지 인도네시아 자와 90호기에 석탄 투자를 하고 있고 여전히 여러 곳에 해외 석탄 투자를 아직 멈추고 있지 않아서 저희 의원들이 나서서 입법으로 해외 석탄 투자를 막기 위해서 오늘 내 의원이 같이 섰는데요. 한전과 관련되어 있는 법이 있고 또 한전 산자위의 무역보험공사 관련 법이 있고요. 또 기재위의 수치료 운행 관련한 법이 있고요. 또 정무위의 산업 운행 관련한 법이 있어서 내 의원님이 같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의원식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이서영 의원님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재위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입 운행과 관련된 법안을 냈습니다. 파리협약 이행 목표 설정을 위한 IPCC 1.5도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여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넷제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등 탈석탄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여전히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부터의 의무를 반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한전의 경우 해외에서 총 7개 석탄 화력발전 사업을 운영 추진 중인데 그중에 인이자화 90호기 사업은 지난 6월 30일 이사회 승인을 받았고 베트남 붕왕 이 사업은 예타 완료 후에 이사회 승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의 경우 영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탈석탄 금융 선언에 따라서 투자를 철회했고 그 외에 다른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도 투자 철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해외 석탄 사업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에 100억 달러 약 11조 원 이상을 지원해서 4,800메가와트 석탄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 투자는 기후 외계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석탄 투자의 좌초자산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국 대다수의 민간 및 공적금융은 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탈석탄 투자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금융기관은 1,156개, 12조 1천억 달러 규모에 이릅니다. 유럽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 150개 이상의 연기금과 HSBC, 알리안츠, 소프트뱅크, 악사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미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자위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는 석탄발전에 재무적 위험을 간과하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2027년, 인도네시아는 2028년 무렵부터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신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더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추진 중인 석탄 투자의 수익성 보장이 3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에서는 대한민국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함으로써 1060억 달러가량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이나 전기요금으로 구성된 한전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자산들입니다. 이에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오늘 발의하는 해외 석탄발전금지사법은 공기업인 한전의 사업 범위로부터 해외 석탄발전사업의 수행 또는 투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석탄발전소 사업의 투자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또한 저희는 위 법안의 4개 공적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비전과 발맞추어 대한민국의 공적기관들이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와 금융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에 선도적으로 나서시기를 촉구합니다. 기후위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공적자금의 해외 석탄 투자를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일관성 있는 그린 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기후 악당 국가 오명을 벗고 기후 선도 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2020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민영배, 이소영, 김성환, 일동입니다. 이걸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